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92개국에서 고국을 찾아오신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1차와 2차에 이어 오늘 이렇게 3차 통일 대화까지 잘 이어져서 해외에서 오신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분들을 모두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 16기 통일대화에 오셨던 250분 정도가 이번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고국을 찾으시게 된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통일대화는 제가 독일 드레스텐에서 드레스텐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 이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올해만도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위협이 눈앞에 구체적인 위협이며 북한 핵무기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서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우리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협의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 연방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다양한 청원운동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자문위원님들은 차세대 한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통일음악회와 청소년 통일 골든벨 등을 개최해서 민족정신과 통일 의지 고취에 앞장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유럽협의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유럽 전역에서 규탄 집회를 열거나 언론 기고를 하는 등 대북제재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통일 공공외교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합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번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3만 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박수 특히 해외의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거주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입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 되면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민족평통 2만 자문위원님들께서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의 선두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저는 여러분과 힘을 합쳐 북한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문위원님들의 고국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체류 기간 동안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